안녕하세요 지아씨입니다. 여러분 발렌타인 데이래요. 저는 안 챙겨도 되는데 살짝 기분만 내보려고요. 고물가 시대에 맞춰 가격은 올리고 양은 줄였어요. M&M's 도안을 잘라주세요. ABC 버전도 있습니다. 자른 조각을 반으로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산 1호 지퍼백을 꺼내서 지퍼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M&M's 먼저 담아볼게요. 색깔이 골고루 있어서 다행이에요. 색깔별로 하나씩 담아줍니다. 이번엔 ABC 차례 A랑 B랑 C가 필요해요. 이건 뭐죠? 일단 먹고 A랑 B랑 C를 찾아 봅니다. 뭐야 하나도 없어요? 간신히 찾은 A랑 B랑 C를 지퍼백 안에 넣어줍니다. C 넣고 A 넣고 A? V잖아. 대충 A인 척 해줍니다. B도 넣었어요. 이제 포장을 할 차례예요. 비닐이랑 종이를 합체하고 집어주면 끝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돈도 아끼고 발렌타인데이도 챙기고 만드는 재미도 있고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 짱구 틴케에 예쁘게 담아서 누구 주지?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 이상 발렌타인데이 안 챙겨도 되는 지하스였습니다. 부럽죠? 그럼 다음에 만나요.